. . 휴발 말이 돼?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방송시간은 지금 10시간이 넘었습니다. 미친 짓을 했어요. 밤을 왜 샜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갔고요. 4학년이 돼도 이렇게 떨립니다. 수강신청 라이브가 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강신청 과정에 대해서 화면 그 자체를 여러분들 노출시켜드리도록 하고 이 사이트가 중요해요. 네이비즘.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서버 시간을 체크한다. 사이트의 서버 시간. 근데 지금 경성대학교로 돼있죠? 이런 진짜 망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아니야. 경성대학교 시간으로 하잖아? 폐망한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바꿔줘야 돼요. 뭐야? 백제? 아니 이거 왜 백제대학교가 돼? 이거 뭐 만우절이야? 아, 장난치지 말라고. 뭐 견언이 나와. 지우야 다이어트 한다면서 카라멜 마키아또라니. 하나의 또 커뮤니티야, 여러분들. 인정? 얼른 하고 다시 자자. 고대 3학년 오늘 아니다. 오케이. 나 4학년. 서로 간에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일단은 정각 알림만 듣겠습니다. 1분, 2분 전에 들으면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터지면서 숨을 종료합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 메가 MD 홍보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잠깐만요. 자, 여기에 제 영상이 뜰 법도 한대요. 밈이도 뜰 법도 한대. 아직은 제가 영상이 안 뜨네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전체 이제 제가 24학점이 남았죠. 4학년 1학기, 2학기 두 학기를 통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1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수강 신청 희망 등록이라 해가지고 미리 이제 장바구니처럼 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근데 16명 신청을 미리 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수강 신청이 미리 된 거예요. 근데 인원을 넘었다, 20명을 넘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20, 30%만 추첨해서 미리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뺑뺑이에요. 그래서 제가 뺑뺑이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4학년이라서 가장 먼저 신청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개꿀 과목 개꿀 과목 굉장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 교수님 모르는 간첩일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정말 다들 듣고 싶어하는 그 과목을 제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월수 5교시, 월수 6교시 월수 5교시가 2시 시작이고 진짜 월수 6교시가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을 듣는다? 미쳤죠. 새벽까지 방송하고 오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눈으로 지센다는 감성? 거짓 글을 읽어도 글이 붕붕 떠다녀요. 여러분들 환각 증세입니다. 무조건 오후 수업부터 똑같은 교수님이 연강이고 굉장히 교수님이 나이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원픽 두 번째 픽이 행정과 법입니다. 둘 다 사실은 행정법 여러분 봤을 때 감당 안 되지 않겠냐 너는 빵댕인데 니 대가리 안에 든 지식이 없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어쩌라고 교수님이 좋으세요. 교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리고 플랜 B로 바로 경제학과 있습니다. 제가 융합전공이란 거를 같이 듣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는 조금 듣고 어차피 졸업을 해야 돼서 플랜 B는 도성일 교수님의 거시경제이론 월 6부터 8 늦은 시간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또 성일 국제금융원 12시 시작이에요. 봐줄만 해요. 점심 안 쳐먹단 말이에요. 그냥 피들스틱으로 여러분들 1학기 또 지나간단 마인드 만약에 원픽이 안 됐다. 그럼 빠르게 커서를 바로 국제금융 자본주의 여러분들 환율경제 거시경제 마인드로 진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선책이고 지금 월수 5교시, 월수 6교시를 듣고 싶잖아요. 화목 5교시하고 화목 6교시를 제가 이미 신청을 걸어놨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어요. 딱딱하면 아주 블럭이 완성이 돼서 딱 공간 금요일 날 입고 합방 금토 딱 하면 되고 메인 콘텐츠 금토에 하면 되고 아주 완성맞춤 대학생활과 여러분들 스트리머 생활을 병행하는 아주 야무진 빵댕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분 나왔습니다. 일단 30분 방송 오픈 10시간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4학년의 자존심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 완벽하게 깔끔하게 올클하고 7,000원 가져가겠습니다. 실패하면 9,000원 가져가지만 여러분들 제가 망하는 걸 보러 왔을 거예요. 저를 응원하러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본 수강 신청 라인이고요. 내 관심 강의에서 신청. 자, 클릭을 이렇게 원, 투, 원, 투 이런 식으로 지금은 클릭하면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뜬네요. 이게 10시가 됐을 경우에는 들어가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혹시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서 여기 딱 들어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 상황을 먼저 지금 말씀드릴게요. 괜찮죠 여러분들? 이 5교시가 2시거든요. 블럭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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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어넣는 거야.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월수 5교시, 6교시가 떨어져야 정확한 생물학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지. 하... 하... 아, 진짜 이건 뭐야! 아이씨! 이건 뭐야! 아무리 유튜브가 만들어줘도 그렇지! 아니 끊기는 게 어딨어! 이건 아니잖아! 렉데비야 뭐야! 아이씨!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았대. 진짜 이러지 말라고! 방송 왜 끊겨, 이 갠샌키야! 트위치 코리아 이 갠샌키야! 트위치 코리아 유니버시티야! 나 10시간 안 잤어! 어, 나 진짜 심장 지금 너무 떨려! 열심히 할게. 방송 열심히 할게, 형이. 끝까지 방송 봐, 형이 열심히 할게 진짜! 형이 진짜 방송하면 열심히 할게 진짜! 어? 야 벌써부터 렉이 걸려. 약 2, 3초간에 벌써부터 딜레이가 있습니다. 4학년대 취준생들 그냥 다 들어왔어요? 이거 방풀해가지고 잡아간다? 진짜 에시던트인데? 자기 자기 과목도 아닌데 진짜 방풀해가지고 잡아간다? 그건 고려대학교 학부가 아니죠! 형님! 마우스가 지금 확인해서 신청으로 여러분들! 최단거리! 야 이거 여러분들 예전 모의고사 질문에 나왔는데? 개미의 최단거리 문제 인정? 툭! 툭! 원! 야 벌써 대기자가 16명씩! 와 그냥 PC방에! 지금 많이들 대기하고 있어요. 4학년 짬밥 보여드릴게요. 엔터? 엔터 된다! 엔터! 야 엔터! 엔터 되는 거 누가 말했어? 4학년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이걸 이제 알았다니! 땡기브리마치! 아시때루요! 와 점점 말수가 사라지죠 특징이. 점점 말수가 없어져요. 그 와중에 실패시 15,000원 걸렸어. 진짜 야가 빠졌다. 진짜 성공시 15,000원 걸지 못할 망정. 담배 한 3가 피우라고 저거 한 거 같은데. 답변 안 해 이 자식아. 야 그리고 한 58분 돼서 도내하면 진짜 너 밴이다. 나 진짜 얘기했어. 59분에 진짜 도내 보낸 사람 나 진짜 끝까지 찾아가. 장난 아니다. 진짜로 슈바 진짜 바로 쌍용 날려. 5대가 5수야 25수야. 진짜로 찐텐이야. 59분에 도내 보내기만 하면 싹술 잘라버려. 쉽지는 않겠지만 발전의 기회와 바탕이 되는 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하고 있는 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얼굴에서 즐거운 미소가 가시지 않을 날입니다. 합업에 관련된 사항만 잘 처리가 된단 말이죠. 오케이 55분 제로그인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로그인 했습니다. 이제 튕길 리는 없어요. 일단 저 아이디 차단했고 절대 안 풀어줍니다 당신. 당신 사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난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 끝까지 오늘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어떻게 510명이냐고요! 공공 관리자 될 사람이! 교수님! 왜 이렇게 삶을 좋게 살아오셨어요! 삶을 왜 이렇게 멋지게 사셨어! 1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무관ை 슈발 말이 돼? 졸업 좀 하게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난 잘한다 이걸 왜 800명이면 너 하 Fi 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